다전고법 형사 3부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소속 연구원의 직원을 여러 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2심 재판부는 처음 쓰러졌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방치해 숨졌고 내연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은폐하려고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피고인 측은 내연관계가 아니고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